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북괴 김여정이가 그동안 70년 동안 사용하던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한 이후에 북한 내부 특히나 평양에 사는 엘리키들 발칵 뒤집어졌었죠 그 이후에 김여정은 또 한 번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연속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7월 27일 북한의 국방상이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쓴 이후에 제가 북한 내부의 WTR 통신원들과 또 해외에 있는 WTR 최고 탈북민들에게 계속해서 핵심이 뭔지를 알아봐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해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한 그 충격 이유가 터졌습니다 물론 평양에 있는 주황당 R 소식통에 100% 팩트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북한 김여정과 김정은이가 겁에 질려 있다는 거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북한 당 간부들의 현재의 분위기와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현재의 컨디셔닝을 좀 예측하는 소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몇 차례 김여정이가 또 북한의 국방상이 70년 동안 사용하던 남조선이라는 호칭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왜 썼는지 왜 쓰고 있는지 그 전략이 무엇인지 북한의 외무송의 R 소식통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댔지요 그 소식부터 정성산 감독께서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소식이 제일 처음에 터져 나온 이후에 제가 알고 있는 R 소식통은 무엇이라고 강조했느냐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씀으로써 사실상 한국의 대한민국 정부와 대화를 하자 쌀이 없으니 대화를 해서 긴급한 식량 사정을 좀 도와주어라 뭐 이런 워딩으로 방송을 했으며 그 당시에 R 소식통은 당시에도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어죽했으면 김여정이가 어려우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호칭을 쓰겠나라고 전달해 드린 적이 있죠 또 다른 소식통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거는 지금 북한의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를 가지고 노는 심리전이다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쓴 그 과정에 김여정과 국방상이 대한민국이라고 쓴 이후에 호칭을 표한 이후에 북한 내부 국방송 고위 장교들도 바르칵 뒤집어졌다고 소식을 전했지요 그러면서 북한 국방송의 고위 장군들이 70년 동안 썼는데 우리의 주적 개념은 조국 통일 남조선 해방 이거였는데 이제 이 작전 개념이 바뀌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이후에 북한 외무성 소식통이 뭐라고 전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김정은 동지의 지시를 받은 김여정 동지가 남조선의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노는 심리전의 일환이다라고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지요 또한 그 이후에 저의 국내에 있는 고위 탈북 인사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쓴 것은 지금 북한 내에 당 간부들에게 너희들 우리 민족끼리 조국 통일 꿈도 꾸지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김정은 원수님의 나라야 우리는 통일 관심도 없어 그러니 남조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당 간부들 꿈 깨라 통일 꿈 깨 그래서 당시에 안찬일 박사가 김정은의 3년간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북한 매체에서 사라져버린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김여정의 대한민국 호칭은 투코리아 대한민국 노인은 노인 나라대로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대로 투코리아로 살자 이런 워딩으로도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제부터 그 이후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구라파에 있는 북한 고위 탈북인사가 북한 내에 있는 R 소식통의 소식으로 김여정이가 왜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전해왔습니다 가로열고 물론 저희들이 직접 김여정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기에 북한 당 간부의 소식이라고 하지만 예측 또 관측 이런 개념으로 정송산, 테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에 평양시에 있는 R 소식통은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북한 김정은의 이상한 행동 올해 들어와서 이상한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김정은의 경호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김정은이가 호위총국 산하에 있는 김정은 경호처를 세계로 쪼갰지요 북한 호위총국 적사상 북한 김정은을 호위하는 부대는 974부대 아닙니까 호위총국 적사상 이렇게 김정은의 경호 부대를 세계로 쪼갠 역사는 처음입니다 김정은의 직접 경호를 하는 경호처 또 국무위원회 경호처 또 일반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경호처 사실상 호위총국의 경호처를 왜 세 개 많게는 네 개로 쪼갰겠습니까 또한 한국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종종산 테레비에서 몇 번 말씀을 했지요 김정은이가 올해 3월 달부터 갑자기 새까만 가방을 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기시다 후미어 일본 총리 폭탄 테러 입고 나서 김정은의 경호원들이 새까만 방탄 가방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을 잘 봐야 합니다 그 전에도 어떤 탈북민이 왜 김정은이가 그의 딸 김주혜를 데리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 또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 또 김정은이가 군사정찰위송 우주 관련 기관을 찾았을 때 왜 김주혜가 있었는지 김주혜는 사실상 인간 방패 마기로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미국에 있는 탈북민들 또 북한 내부에 있는 소식통들의 전원이었댔지요 생뚱맞게 김주혜를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에서 김정은이가 무엇에 겁을 먹었다고 전했었습니까 올해 4월 달에도 김정은이가 화성 18형이라며 순환비행장에서 김주혜와 함께 화성 18형 발사를 한 이후에 귀신같이 도망쳤댔지요 이때 반항공사령부가 발칵 뒤집어졌던 건 무엇입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남조선의 도깨비 자폭드론 스텔스죠 스텔스 자폭드론이 평양으로 오지 않았나 또 김정은이가 올해 들어와서 유독 평양을 떠나지 않고 평양에만 있는 현지 지도를 하지 않는 그 이유도 뭐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는 지금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김정은의 경호를 두 배 세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주황당 또 국방송 R 소식통들은 윤석열 이치가 들어선 다음에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이 도깨비 드론 가로열고 이란 혁명수비재장 카쌤 솔레이만이 박살을 낸 드론 그러니까 MQ-9 리퍼나 지금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레이 이글 같은 MQ-4이라는 거죠 이제 생각을 해보자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7월 27일 날 미국의 MQ-9 리퍼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이 리퍼 자폭드론을 닮은 샛별 9형 자폭 공격기를 공개했죠 또 MQ-4 그레이 이글을 모방한 샛별 4형 드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열봉식에서 이것은 뭐가 써요 우리도 자폭드론이 있으니 윤석열 이치 깔 수 있다라는 메시지 그런데 자유아시아 방송과 외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광학, 감시하는 감시 기구와 또 위성을 통한 좌표 공통인식 프로그램 등 그런 것들이 아예 없는 깡통 드론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김여정이는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서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허칙한 것은 김정은의 경호하고도 매우 밀접해 있다라고 평양의 주황당 R 소식통과 국방송의 R 소식통은 전했어요 왜? 머지않아 김여정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쓸 거라고 전해왔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에다가 70년 동안 쓴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면 대한민국은 북한, 북한 이렇게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해야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DPRK라고 해야 됩니다 그동안 남북회담하는 과정을 좀 보자요 그동안 한국은 북측, 북한은 남측 북측, 남측이었습니다 김여정이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면 한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을 하도록 꿈 만들어 가겠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남조선의 윤석열 정부가 가로열고 통일부나 외교부든 관계부서 어느 순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김정은의 북한, 또 김여정은 완벽하게 작전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칭이 나온 이후에 어떤 계기에 따라 김정은이가 제고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김정은 최고사령관을 제고한 이거는 정말 반일륜적인 행위다 그러니 너희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령인 김정은 장부님에 대한 제고, 꿈도 꾸지 말아라 라는 워딩이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을 호칭을 하면서 남북 대화가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국가인 DPRK 조선과 대한민국과의 교류 및 대화하자라고도 할 수 있고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으니 우리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라 라고 할 수 있으니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북한 평양 내부의 주황당 어느 부서인지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선 당 간부들의 관측, 추측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WTR 소식통의 소식을 종합을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정은이가 겁먹었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을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미가 김정은과 관련된 참수훈련을 계속하고 있죠 김정은과 관련된 참수훈련의 핵심은 누굽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참수훈련 사실 다 블라인드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작게 5023이라든지 비밀이 다 해킹이 됐죠 김정은 참수 비밀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의지에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겁을 먹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 흥 흥 흥 흥